이번 해볼 것은 예티 200을 달성했는데요 사냥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0렙 때는 이제 엘리넬을 가요 엘리넬 깊어지는 습 요렇게 30까지 30부터는 골드비치를 해 주십니다 42렙 때는 제일 분양을 갔어요 원래는 도용학습지인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름 뭐예요 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사냥을 했어요 그 다음에 51렙대 원래 하늘공원을 가야 되는데 사냥터에 자리가 없었고 두른공원 6를 가요 어 지형도 그냥 할만하고요 몬스터도 좀 있고 61레벨을 찍고 갱도 1을 가요 갱도 2에서 64렙까지 찍은 뒤에 맨 오른쪽맨 여기가 몬스터가 제일 많더라구요 갱도 4보다 근데 잡기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그 다음이 그 다음에 75렙대 아 여긴 좋은데 몬스터가 많아가지고 다음 87렙을 찍고 저같은 경우는 여기서 105렙까지 찍어줬구요 문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5렙까지 찍었었고 100렙 이유 이유는 아쿠아 아쿠아틱 하지만 저는 안 나왔구요 타나토스를 가요 타나토스를 가요 그 다음에 시련의 동굴 1 카운이 한 170대 구성군 200 구성군 쉽게 깨진다고 하더라구요 200 혼자서도 충분히 깰 수 있죠 물론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대충해도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게이지를 채워서 헌트킹을 들어갑니다 처음에 피를 좀 깍고 아 피가 잘 안다네 540점 539점이였다 어... 유의상 파푸니르가 유니크인 상태로만 나와요 작도 해야되고 별도 달아야 돼서 돈을 잘 아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같은 경우는 3초 데미지 6% 힘 10이 썼구요 그 다음에 실블링 요거는 주운 100%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% 정도 이용해서 썼구요 올 때 3만 딱 달려있는 상태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축위는 5-30에 0-4에 나와 넣었어요 한... 요거는 원래 60-70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-70 정도 그리고 펜슬 같은 경우는 주워가지고 썼구요 블랙큐브를 해서 퍼펙트 각인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큐브를 하면은 이렇게 각인으로 열어두시면 힘 9%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무기는 사냥하실 거면은 그냥 공퍼 위주로 세팅하시면 공퍼 데미지 크확 요정도고 3개가 마지노선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팁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무기가 만약에 다 옵션이 떴어요 그럼 장갑 추천드릴게요 장갑에서 쓰리샵이나 크뎀 나오면은 좋아요 아 이거 얼마나 걸렸냐고 10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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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어요 대충 혹시 후발주자로 가실 분 있다면은 캐릭터를 미리 생성을 하신 다음에 일주일 정도 뒤에 들어오시면은 쿠폰이 7개 생깁니다 2배 쿠폰을 먹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핑크빈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생성만 해두도록 할게요 보상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섀도우를 받아요 왜 받냐 섀도우가 이제 해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핑갈치가 이거고 펀치킹 아 데미지 스캔 교환한 아 이렇게 교환하는 거구나 2개 필요하네 침우 간지나요 개간지인가요 침우 간지나요 개간지나요 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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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게노 주읍 떠서 간지나요 으흠흠 침우 럭 100의 주읍 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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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게노 멍 아 쉤 pret Unknown 엊 UP differenti 왓 울 ict 大 Legends monkeys 이중 Và guilty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